강철환 TV 대표이자 북한 전략센터 대표로 계시는 강철환 대표 모시고 지금부터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한국에 살면서 좀 부끄럽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사회가 좀 더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더 가지고 목소리를 좀 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강철환 대표 같은 경우는 더 그런 생각이 많이 드실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아쉬울 것 같아요 북한의 인권 문제라는 것은 사실 대한민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장애인 문제라든지 남녀 성소수자 문제라든지 그런 인권 문제가 물론 있지만 북한의 인권 문제는 히틀러의 아웃스비츠하고 스탈린의 강제 수용소 이런 것들로 대표되는 강제 수용소 그리고 고문, 학대, 굶주림 이게 모두 인권 문제가 정합적 세트화된 그런 나라이다 보니까 북한은 단순한 인권 문제가 아니라 반인륜 범죄적인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반인륜 범죄죠 그리고 인류가 히틀러의 아웃스비츠 이후에 합의한 것이 다시는 이런 수용소를 우리가 허용할 수 없다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용소를 운영한다는 것은 발리인용 국가인도 범죄이고 국제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용소는 구체적으로 제재를 가야 되고 인권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뭔가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제사회는 가장 핵심 포인트는 인권 문제는 제껴놓고 핵 문제로만 잡고 북한의 조건을 하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북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권 문제를 둥행시하기 때문에 이게 진전되는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단히 반인륜적인 그런 범죄 행위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명사회가 그것 자체를 용인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내가 볼 때는 창피스러운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나마 보수정부 때에는 유엔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나오거나 뭔가 하게 되면 그래도 찬성을 해주고 먼저 주도도 하고 그렇게 협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진보성권으로 바뀌면 유엔 차원의 인권결의안에 불참하거나 기권하거나 그리고 남북관계 남북평화에 저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인권 문제는 일리가 있으나 참여하지 않겠다 이런 막말을 하고 있어요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문제인데 항상 그것이 남북관계의 개선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후순위로 미루는 그렇습니다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인권 문제가 개선 안 되는데 어떤 관계가 개선되는 것인지 그 구도를 제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북관계의 주된 목적이 북한 주민과의 관계인 것인지 아니면 북한 정권하고 관계인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북한 주민들과의 관계인지 아니면 북한의 소수의 당국자들과의 관계라는 문제가 그게 헷갈리니까 항상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남북관계의 저해가 되고 남북평화의 장애가 된다는 얘기는 북한 정권하고의 관계가 불편해지고 북한 정권 자체가 남북평화의 주체라는 얘기인데 그 설정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평화의 주체는 북한 동포들이고 관계의 주체는 북한 동포들이인 것인데 어떻게 진보정권, 진보집단이 통일의 주체, 평화의 주체의 북한 주민들을 제껴놓고 북한 정권화감을 하겠다고 하는지 그 내구조를 저는 사실은 전혀 이해하기 힘듭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리고 이 정권 집권 세력이라는 것이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나 쿠바의 피델 가스트로 정권이나 그 정도만 됐으면 저는 이해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피델 가스트로나 시진핑 주석은 그러나 국민은 굴며 죽이지는 않아요 지금 그리고 수용선을 운용하지도 않고 중국인민들은 여행도 마음대로 다니는 나라가 된 상태인데 지금 북한은 완벽하게 노예 상태에 빠져 있고 북한인민들의 생활이라는 건 정말 상상하기는 힘들어요 고통의 수준이 그런데 그런 나라의 인권을 무시하고 인권을 무시하는 게 남부 평화에 기여하거나 남부 평화의 매체로 본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정말 어불성설이고 미선이고 있어서는 안 될 그런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가족이고 내 형제인데 내 가족의 강도가 들었는데 누군가가 신고를 합니다 강도가 왔다고 신고를 하는데 본인이 신고를 받지 않고 나 안 보겠다 이거 똑같은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존재하는 문제를 눈을 감는 거지 길을 막아버리고 유엔에서 고맙게도 우리 가족의 문제를 거론해 주고 이렇게 해주게 되면 그걸 고맙다고 생각을 하고 도와줘야 되는데 내 가족이 인권 문제를 유엘에서 거론해 주는데 우리 한민족인 우리 대한민국이 이게 불참한다 이거는 사실은 북한 동포들 북한 인민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엄청난 단죄와 천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어디에 대해 북한인권 문제를 감히 고부할 자격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의 대한민국은 북한인권에 기권할 권리가 없습니다 무조건 찬송해야 되는 거죠 지금 지난번에 통과됐던 북한인권법 그리고 거기에 부속으로 북한인재단 이것도 거의 허지부지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거 조금 설명해 주시죠 북한인권법을 김문수 의원께서 2006년대에 처음 발의하셔서 오래 걸렸죠 10년 동안 하다가 그것도 민주당이 반대해가지고 대한민국 진보세력이 반대해가지고 인권법을 계속 미루다가 11년 만에니까 그걸 만들어냈는데 거기다가 대북지연법까지 깨붙여가지고 누더기부를 만들어놨습니다 만들었으면 문재인 정부가 최소한 인권변호사 출신이고 진보 집단을 자처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인권법에 의해서 재단을 만들어서 대북지연법이 알아서 하겠지 말고 하겠지요 한데 북한인권법에 의한 북한인권지원 북한 민주화 지원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완전히 사문화시켜가지고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법을 뭉개버린 거죠 아직 뭉개버리고 인권대단 사무소의 예산을 다 잘라버리고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나온 인권기록서 이걸 계속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면 북한에서 탈북을 하시고 넘어오시면 자기가 겪었던 부분에 대한 정은 녹취는 것이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혀 지금 이루어진다는 소식이 없습니다 인권기록서는 북한에서 오는 분들의 모든 증거들을 수집을 해가지고 기록을 해서 언제든지 발표를 해야 되거든요 그 기록을 남기는 것만 자체만 하더라도 북한의 고위당국자들한테 굉장히 위협이 될 거 아니에요 위협이 되는 겁니다 그걸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독일이 찰스기토에서 그걸 기록을 하는데 동독공산방이 엄청 반발을 했거든요 반발을 했는데 독일에서는 진보든 보수든 어떤 세력이든 여기에는 다 찬동을 했습니다 인권을 보호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거죠?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 가치에 대한 것은 이의가 없는 거죠? 이의가 없는 거죠 결정적으로 동독이 변화될 때 동독 국민들은 공산당 세력이 아니라 서독의 민주주의를 선택을 한 거죠 이게 통일로 가는 위대한 힘인 것인데 지금 북한 이민들의 마음은 대한민국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니들이 뭔데 우리 인권을 갖다가 함부로 무시하냐 한 줌도 안 되는 김정은만 사람이고 우리 2,300명의 북한 동포들은 니들이 보기에 사람 같지도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분통이 터진 일이겠습니까? 지금 강철환 대표님 말씀은 어쨌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거론이냐 이런 것 없이는 북한 문제는 해결되기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죠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남북, 우리 대한민국은 물론 국제사회가 치료할 정도로 반인륜적인, 반문명적인 그런 범죄 행위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거론하고 거기에 대해서 기록을 남기고 그런 조치가 있어야 그때 비로소 북한의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모든 문제라는 것은 인권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한국 정부가 남북 교류를 한답시고 북한하고 교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성공단에서 남한 기업이 들어가는데 남한 기업의 사장이 북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없죠 그리고 임금 지불할 권한도 없습니다 그리고 통대할 권한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이거는 북한 노동자 집단이라는 것은 북한 보회부가 데리고 나가서 노예처럼 일만 시키고 돈은 보회부가 가져가고 앵벌이를 시키는 거죠 앵벌이입니다, 앵벌이 그러니까 이거는 남북 경협이 아니라 남북 노예 경협이지 남북 경협이라는 말을 붙이면 안 됩니다 이런 식의 경협은 백날 해봤자 이거는 해결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은 북한의 체제 유지 비용을 대는 것 같은 거죠 북한의 군삽이 되고 핵무기 비용이 되는 곳이지 북한 노동자의 삶에 어떤 변화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만약 인권 문제 개선하게 되면 남한 기업이 북한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 집부를 해주고 직접 채용도 가능하게 하고 그리고 보회부가 사라지게 하고 이 공단을 자유롭게 해주게 되면 이게 바로 북한의 변화의 시초가 되는데 북한식의 공단이라는 것은 완벽한 노예 시스템의 협조나 지원에 부과한 것이지 이게 변화가 안 되는 거거든요 강치란 대표님 말씀을 하시니까 옛날에 현대 아산에서 금강산 개발을 많이 넘어갔잖아요 넘어갔습니다 그때 저는 일부러 북한을 안 갔거든요 여러 사람들이 근무할 때 그때 제가 갖고 있던 원칙이라는 것은 북한의 체제 유지 비용을 내가 대울 수 없다는 거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넘어와서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도 경험이 많으신 분들도 그렇게 개방이 되면 뭐가 조금씩 나아질 거고 그러는데 나는 원칙적으로 공산주의 체제라는 것이 그렇게 바뀔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남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이 없냐 어떻게 그렇게 가서 그런데 돈을 써서 북한의 김정은하고 김정은 이렇게 도울 수 있느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정말 드물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금강산 관광으로 가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강산에 가게 되면 말하지 말라고 그러고 행동하지 말라고 그러고 하지 말라는 것만 다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북한 체제에 순응하는 공포관광이 되는 거거든요 공포관광 왜 그렇게 하냐 이거죠 왜 그렇게 하냐 맞습니다 왜 가며 왜 그렇게 해야 되며 돈까지 뚝기면서 사람이 좀 생각하고 살아야 안 되겠냐 나는 그때 사람들한테 사람 좀 생각을 해봐라 우리가 짐승이 아니니까 그게 옳은지 틀린지 그게 틀린 일이잖아 그러면 안 가야지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문재인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 무시하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 못 하는데 더 이해 못 하는 것은 지금 평양 감옥에 김국기 선교사 김종욱 선교사여서 7명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잡혀 있습니다 7명이 7명이 그러니까 2013년부터 현재까지 7명이 잡혀 있는데 전부 다 간첩 혐의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잡아갔습니다 그럼 똑같은 혐의로 미국의 김동철 목사님 포함해가지고 3명이 잡혀 있었고요 또 캐나다 임현수 목사님이 잡혀 있었는데 캐나다 교포는 풀어주고 미국 교포는 다 풀어줬습니다 트럼프가 정상회담 하기 전에 먼저 달라고 해가지고 다 풀어줬어요 먼저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정말 진정으로 북한 정권하고 하해 협력한다고 하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을 먼저 풀어주는 게 순서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대통령이라면 우리 국민이 평양 감옥에 있으니까 이분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고 제발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야 모든 대화의 선행 조건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김정은에게 안 보내줄까요? 보내줍니다 김정은도 왜냐하면 남한이 아쉬운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달란 말을 안 해요 원래 한국 역사가 한국 역사가 원래 위정자들이 백성을 그렇게 보호했던 역사가 그렇게 깊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은 기본적인 개념이 국민 보호인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하다못해 태국도 그러는데 자국민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게 죄인가 이게 그리고 이 김정은이가 아무리 우리가 우습게 하나도 뻔하게 트럼프는 바로 꺼내주면서 똑같은 죄인데 지금 총 몇 명이? 일곱 명이 지금 일곱 명이 일곱 명이 지금 평양 감옥에 있습니다 2013년부터 잡아갔습니다 중국 지역에서 정부 차원에 전혀 놀이가 없다는 이야기네요 달란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달란 말을 참 대단하네 김정은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몇 번 만나가지고 대화도 하고 냉면까지 같이 먹지 않았습니까? 화분점에서 그러면 그 만나는 동안 우리 국민 일곱 명을 달란 말을 내보납니까? 트럼프는 만나기도 전에 전화를 해가지고 빨리 내놓으라고 호통 쳐가지고 김정은이 바로 소빵을 시켰는데 저는 그래서 이게 북한의 인권 문제 그 뒤에 또 있어요 사실은 국군포로 문제, 납북자 문제 국군포로 문제 또 수용자 문제 너무나 많은데 우리 국민 일곱 명도 안 챙기는 사람이 이 문제를 챙기겠습니까? 이거는 기대할 수도 없고요 북한 주민의 인권 개념 자체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역사의 천벌을 받아야만 정신 차리거나 그 천벌을 받아가지고 이게 뭔가 소별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기 힘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짐승하고 다른 것은 그런 기본 가치에 대한 그런 믿음이나 신념이나 참 그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짐승하고 사람이 뭐가 다릅니까? 인간답다는 것이 그렇게 지켜야 될 기본 가치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열의가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참 그런 거가 많이 요즘에 혼란스러운 점이 사실 90년대 후반에 300만이 아사하고 나서 북한에 막 흔들어들어 할 때 그때 이제 황정일 비서가 한국으로 왕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무슨 말씀하셨냐면 북한에 지금 분명 도움을 요구할 테니까 너네 국군포로 빨리 일대 받아내라 북한에 준다 왜냐하면 그때는 북한이 남쪽으로부터의 어떤 그런 식량과 현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북한이 망하게 돼 있었기 때문에 국군포로 줄 수 있어요? 국군포로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데 그때 김영삼 정부죠 김대중 정부 그때 김영삼 정부 국군포로 한마디 안 했습니다 그때 국군포로 그때 나이가 70대 초반 중반대 때 나이거든요 그래서 그 함경부터 지적에 집중적으로 살던 분들이 한 2천 명 정도가 생존이 있었어요 그때 그때 구출했으면 2천 명이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쌀을 주면서 엄청난 돈을 주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으로 해서 목숨 마친 포로가 된 이런 분들 다 한 명도 안 데려왔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국가로서 살아있는데 저는 그래서 황장선생님이 이거 대한민국은 나라가 아닌 것 같다 그걸 들었습니까? 예 직접 본인은 북한 사람인데 본인은 북한 사람인데 북한 사람이 국군포로 데려와 달라고 제안을 했는데 어떻게 자기 나라를 지킨 국군포로를 한 명도 달란 말을 안 하냐 이게 나라냐 이게?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나라가 아니지 미국은 뼈까지 찾아와 가지고 돈 주고 찾아오는데 살아있는 국군포로들을 왜 달란 말을 못 합니까? 연간 30만 톤에 100미를 제공해 주고 5억 달러 현금 주고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왜 그들을 달란 말을 못 합니까? 그래서 이거는 저는 한국의 진보 역사가 물론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이뤄낸 한 측면도 있겠지만 북한에게 매수된 하나의 또 하나의 흑역사가 있다 그렇죠 그 흑역사 때문에 북한한테 꼼짝 못하게 잡혀가지고 북한에 매수된 흑역사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 후교사 때문에 북한에 인권 말 못하고 비판 못하고 북한 중간에 불려다니고 북한에 방문했던 사람들 가운데 돌아오면 그 다음에 입을 다물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아마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어떤 계락에 따라 가지고 꼼짝달상 못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거죠 너무나 많죠 식자층, 언론층, 종교계 이렇게 해서 많으니까 독일이 통일되고 나서 그 스타지 문건을 소독이 받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연료가 돼 있다 보니까 이걸 돕혔다 합니다 화합 차원에서 화합 차원에서 그러니까 스타지가 일을 열심히 했긴 했지만 소독 사회를 변화시킬 만큼 일 못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문건을 보니까 너무나 끔찍하게 다 연기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북한의 국가안전보호의보 대외연락부가 한국 사회를 변화시킬 만큼 일을 잘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A씨 같은 경우는 조금만 이렇게 한국에다 뭘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그쪽에서 버럭 할을 내서 영감님 입 좀 다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입을 탁 다물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말 못할 그런 약점을 잡혔거나 그렇게 꼬여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미인계나 이런 걸 많이 안 썼겠네요 북한에 북한에 대외연락부라고 대남공작을 총괄하라는 부서가 있었는데요 제가 아는 분 중에 곽윤수 박사라고 공작을 실제 내려와 가지고 공작을 하신 분이네 네 내려와 가지고 이제 남한의 좌파 인설교가 접촉해 가지고 만났는데 나는 김정일이 파견한 북한의 대표다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다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 공작 부서에서 얘는 다 우리 편이기 때문에 만나라고 다 한 거죠 그러니까 신고를 한 명도 안 했다는 것은 다 같은 편인 겁니다 이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현재 국회의원들이 꽤 많아요 지금 많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북한의 공작 부서가 소위 한청년 전대협을 통해서 장악을 했고 핵심 세력들은 전부 다 북한의 지정에 의해서 움직이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얘들이 좋든 안 좋든 다 억매이게 돼 있어요 다 이제 뭔가 중고가 잡혀 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이라는 것이 자기들이 형성된 자기 그룹 내에 이익을 향유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일반 국민들의 그런 안전이나 이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의 인권 문제라는 게 그들한테는 정말 불편한 거죠 북한의 인권 문제를 떠돌이다가 보니까 북한이 뒤에 있고 안 하자니 쪽팔리고 그런데 이제는 더 오거지를 썩어가면서 이제는 북한 정권 살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딱 하나입니다 북한이 빠르게 붕괴돼 가지고 대남 공작 부서에 창고가 열리면서 그 문서가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 감옥 가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다 감옥 가야 되겠죠 그게 두려움이니까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는 걸 막으려고 지금 이렇게 생발악을 하는 거죠 지금 어쨌든 살면서 진실을 모르면 그냥 모르면 그대로 살 수가 있지만 참 흔히 이렇게 보이는 거 보면서 참 답답할 때가 많으시겠어요 저희는 눈에 다 보이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참 현명한 부분도 많지만 또 어떤 부분은 이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실체라는 게 도대체 뭔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자꾸 보니까 요새 공짜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리고 자꾸 퍼다 주는 데 현혹이 되는데 사실 북한이 망한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이 김일선이란 사람이 남의 땅을 다 뺏어가지고 제 것 처럼 다 다 풀어가지고 자기가 왕이 된 거 아닙니까 이게 공짜에 섞어가지고 김일선을 선택했지만 결과적으로 300만이 아사하고 나라가 완전히 파탄된 그런 결과가 나와 있는데 그 똑같은 수법을 지금 이 사람들이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속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럼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이 망해가지고 북한처럼 고지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설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그걸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공짜는 일단 눈앞에 있는 거고 그 피해라는 것은 두고두고 오는 거고 이렇게 하니까 참 그래도 계속 그런 활동을 또 해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우리 강철환 대표 모시고 이야기 쭉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2개월 전에 강철환 TV를 개설했으니까 방문하셔서 구독도 하시고 또 구독하시는 것 자체가 또 북한의 인권 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여러분들 노력에 힘을 다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강철환 TV도 방문하셔서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